가가 가가 아이고 야가 말하는 가는 가지. 누가 말하는 가가 아이고 자가 말하는 가라케도. 가입니까 가입니까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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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니 신재로 만들었다니 신재로 만들었다니. 다윈아. 자기야. 이게 무슨 시츄 에디션이. 널 냉동인간으로 만들 뻔한 애가 얘야. 오늘의 주행공을 큰 박수 말씀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 우체사에서 디룩디룩디룩 큰 화내를 하고 있는. 참사에서 가장 둥둥한 개그맨 박영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지금 근데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현재 한 16kg 정도. 네. 감량을 한 상태라서. 최고 절정에 도달했을 때는 체중이. 지금 134kg예요. 영재가 확실하게 기대해야 돼. 어설펌하고. 허리 펴.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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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펴야 돼. 더 내려 더 내려 더. 시작. 시작. 허리 허리. 여기 영재 믿어 믿어. 영재 믿어. 불쌍해. 서생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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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. 한 마디 더 막히고만 있겠다. 달이 더 좋아. 또 들어가 또 들어가. 그러니까 새로운 공연을 납는다. 새로운 공연을 납는다. 아. 어. 올라오면 돼. 올라오면 돼. 와. 135나. 운동 안 되겠다. 여기 윤화하고. 화이팅. 그대로 일어나서 런지할게요. 시작. 7. 8. 끝. 박초롱씨가 더 독해진 것 같아요. 해병대 캠프 온 것 같아서 지금 정신이 올려. 지금 이 안에서 계속 심폐소생술 하듯이 쿵팡쿵팡쿵팡쿵팡쿵팡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도 지금 운동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. 그런 느낌. 정확한 동작으로 다 했습니다. 땀 봐. 지금 혼자 운동을 엄청나게 했습니다. 이 시간이 지금 뭐 할 때 우리가 1시간 동안 런닝을 한 것도 아니고요. 단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.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?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확하게 배꼽을 쟀거든요. 잠시만요. 다시 여기입니다 여기. 이제 배꼽이 들어가요 한 번에. 아까 몇이었지? 1375. 128. 128. 우와. kla shirts immer수. 으아 와야け. 우아. 우와. 이야. 이게 저 앞으로 나와주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